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답을 틀려도 우승할 수 있다 여기 평범한 10명의 사람들이 던지르란 거짓말로 우승에 도전합니다 앗 더 모멘트거든요 와 진짜 저는 맞았습니다 굿보일까요 라이얼까요 굿보이 굿보이 이번에 되게 솔직했네 어차피 당신은 거짓말쟁입니다 알아 저 형 최근에 버스 탔잖아 라이어였습니다 와 대박이다 정답을 틀렸습니다 전원 굿보이를 들었거든요 굿보이 앞으로 진출합니다 저는 전수인공의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도전하십니까 CCTV? 어 갑니다 제발이 거짓말일까요 확인할 방법은 오직 하나 라이어라이어 지금 시작합니다 라이어라이어 지금 시작합니다 세븐의 라이어라이어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주네 당연히 안 해줄 줄 알았어 와아 네 반갑습니다 놀랐어 굉장히 세트가 좀 세트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거의 뭐 포즈 자체는 행사장이네요 아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희 키즈쇼 지금 진행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거들먹거리시는 거죠 왜 이렇게 왜 거들먹거리시는 거죠 왜 이렇게 재수없죠 그러니까 너무 너무 거만해 너무 거만해 약간 좀 서양쪽 키즈쇼처럼 서양쪽 서양쪽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여유있게 네 알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근데 지금 사회장님 머리 잘 어울리시네요 혹시 비엔나 머리를 좀 연상시키게 하는 네 비엔나 소시지요? 네 비엔나 소시지 약간 문어 같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그 저번에 고인 촬영 때 감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좀 잠겨있었는데 아 오늘 컨디션 되게 좋은데요? 지금은 많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라이어라이어 거짓말로 승부하는 게임쇼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거짓말을 못해요 잘 못하는데 저도 거짓말 못해요 그러나 오늘 키즈쇼에서는 그걸 잘해야 우승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럼 바로 뒷차장하고 바로 가볼까요? 네 1번 나와주시죠 라이어라이언 어 레옹이신가요? 어? 어 레옹 그냥 라이언인데 자 1번 문제 바로 주시죠 네 자 다음 중 오곡밥에 들어가지 않는 재료는? 오 하아 이거는 뭐 간단하죠 차초 무슨 뜻이야? 차초가 아닌 사람? 차조 몰라 빗모습만 보고 빨리 흔드는 거 같아 공점 어? 공점? 차조 모르는 거야 좋았어 하하하 원우 형 스타일이었어 진짜 차고 싶다 하하하 오곡밥을 잘 안 먹어서 모르겠다 나도 잘 몰라 물은 밥 물은 밥이 있는 거 같아 너 오곡밥 좋아하니? 나 오곡밥 좋아해 좋아해? 어 근데 나 형을 더 좋아해 근데 뭘 들어가는데? 뭘 들어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야 좋습니다 정한이 형은 일단 첫 텀부터 좀 라이어 라이어 거짓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 어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지금 이제 라이얄지 굿보일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 등에서 나오는 기운이 딱 봐도 라이어네요 아 이게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 멤버들이 좀 머리를 그리니까 어차피 당신이 거짓말쟁입니다 라이어 굿보일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했습니다 그럼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곡밥 다들 드셔보셨을 겁니다 아 맛있죠 네 팥 들어갑니다 차조 조 들어가요 엄청 조그만 노란 색깔 아 그게 차조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마른 대추가 들어가죠 그래서 몇 번 골랐나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지 않는 재료로 차일 수술을 골랐습니다 어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차일 수술은 어디에 들어가냐 닭백수 뭐 할 때 찹쌀 들어가죠 여러분 네 그때 들어가는 게 차일 수술이지 네 민호 씨 그러던데 오곡밥 때는 차일 수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중하게 거짓말을 치고 있어요 네 라이어든 뭐 선택은 마음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차일 수술을 골랐고 맞췄습니다 차일 수술을 골랐다는 거죠? 차일 수술을 골랐습니다 이 라이어 환난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굿보이일지 라이어쐠지 판단을 내려주세요 네 자 여러분 대추는 국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답은 4번 뒤에요 정한 씨 대추는 국물이 아니에요 라이어 정한 씨 특유의 거짓말 할 때 뭐라고 하죠? 그 쪼가 있어요 차 쪼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표정이 보이는 거고 오곡밥에 대추는 들어가지 않지만 위에 올라갑니다 고명으로 여러분 오곡밥에 들어간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명을 고명으로 올라가는 거 알겠다고요 아 네 선택하세요 쪼 아무렇지 않냐 저 표정 너의 쪼야 그게 저는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정이 내려가세요 결과는 과연 기응 기응 과연 글 보이면 대박이다 진짜로 윤정아는 두 손 Drag 오답을 얘기 했고요 라이어였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아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 멤버들이 좀... 머리를 굴리니까 어차피 라이언다 상한다니까 야 나 믿었는데 그렇다면 국보이가 세 명이면 정한 통과 될 테지만 디 도겸 국보이 선택하셨고요 나머지가 라이얼을 선택하셨습니다 와 나이스 그러면 탈락이지 탈락 와 내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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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이잖아 야 나 나 당신 믿었어 믿은 거 아니야 우리 둘이 밥은 거야 난 믿었어 그니까 밥은 거지 와 맞혔으니까 별점 웃는 거구나 우리가 맞지 않아 우리가? 맞힌 사람은 라이얼을 맞추면 된 거야 맞힌 사람은 저긴 못 받고 잘했어 네 윤정환 씨 안타깝게 탈락했습니다 아 예신 문제 아니었나요? 가보세요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형 덕분에 이해가 확실히 됐어 어어 진짜 그래 가보자 너무 좋았어 2번 Just Let's go Just and Let's go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Let's go 형 알면서 입으로 틀린 거야 아니 아니 그냥 틀린 거야 아 그냥 틀린 거야 이번 참가자 조슈아 이 분도 굉장히 평상시에 멤버들을 잘 골탕 먹을 수 있는 아 그쵸 맞습니다 그런 재수를 가지고 있는 아 왜 그러세요 시작부터 그러지 마세요 오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갑니다 오케이 아 URL 자 인터넷에서 URL의 약자는 자 A 울트라 레귤러 루프탑 아닌가요 이거? 오 좋은데요? 여기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루프탑 어디죠? 네? 뭐라고요? 결정하셨습니까? 네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답을 얘기해 주세요 네 전 Unified Resource Link라고 C Unified Resource Link 근데 역시나 맞았습니다 아 저희가 보통 UR 클릭하면 그게 Link라고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Link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보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Unified Resource Link 제가 처음에는 유니크랑 유니파이드가 좀 헷갈렸는데 유니크는 절대 아닐 것 같아서 유니파이드로 갔습니다 어쨌든 C를 골랐다는 거죠? C를 골랐습니다 굿 보이군요 굿 보이예요? 굿 보이예요 굿 보이예요 굿 보이예요 아 좋습니다 조시아 씨의 말을 들은 챌린저 분들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 텐션이 굿 보이네요 완전 굿 보이인데 아 그냥 바로 알았어요 이거 라이하면 진짜 속에 악마가 있는 거다 저거 권호 씨 굿 보일까요? 라이일까요? 굿 보인 거 같습니다 굿 보이 선택하셨나요? 네 확실히 영어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굿 보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저거 얼마나 맘 편해 보이나요 저거 아 그럼 완전 편해요 지금 진짜야 저거 완전 굿 보이야 쇼쇼아 씨 네 몇 번을 눌렀고 몇 번이 정답이었는지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고른 거는 C Unified Resource Link 였습니다 어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정답은 Uniform Resource Locator 였습니다 어? 와 와 진짜 와 와 역시 영어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슈아 아 좋습니다 네 조슈아 정답을 풀었고요 네 와 와 진짜 와 와 대박이다 좀 와 정답을 틀렸습니다 전원 굿 보이를 눌렀거든요 대박이다 와 다운로우드 올라갑니다 다운로우드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속이면 다운로우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틀렸지만 속였기 때문에 오 야 잘한다 역시 3개의 법정 강제 인증 마크를 풍업한 단일 인증 마크는? 자, 정답 푸시면 저에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절대 못 맞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틀릴 거다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네, 제가 선택한 게 D였습니다. 저도 D를 골랐는데. 근데 정답이 맞았나요? 정답이 맞았습니다. 그치, 맞겠다고 하겠지. 근데 저희가 다른 것보다 D가 가장 익숙하더라고요, 이 마크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봤는데 역시나 맞더라고요. 굉장히 진솔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라이언이에요. 이거 라이언이에요. 정답 맞습니다. 정답 맞아요? 약간의 어필을 좀 더 더 한다면? 어필을요? 아니야. 라이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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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백퍼 라이언 백퍼. 정답은 B일 수도 있어, 정국한테. 난 오히려 C 같은데? 자, 그러면 챌린정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한번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국보일지 라이언일지. 미규 씨 제작진에게 정답을 B라고 보내셨는데 그 본인은 정답을 푸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이해 좀 하세요. 국보일인지 라이언인지를 보냈죠. 저 개인적인 의견을 살짝 곁들여 보낸 겁니다. 아 그걸라고 해보네요. 결과 나왔습니다. 조슈아 씨. 네, 제가 고른 정답은 D였습니다. 진짜 정답은 역시나 D였습니다. 국보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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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국보일이야? 진짜로? 국보이였습니다. 자, 결과는 조슈아 왜 이렇게 잘해? 자, 챌린이 D8을 제외한 모두가 라이언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따는 사람은 D8이 되고요. 조슈아는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또 다음 라운드를 갈 수 있습니다. 조슈아 왜 이렇게 잘해? 자, 다음 라운드 도전합니까? 도전하지 않습니까? 도전하겠습니다. 이야, 완벽한 챌린이잖아요. 대박이다. 다음 문제까지 도전합니다. 조슈아. 자, 다음 문제는 별이 3개짜리예요. 문제 가겠습니다. ATM 현금 자동인출기를 처음 설치한 나라는? 문제 풀어주세요. 알 수가 없어요. 몰랐다, 말렸어. 골랐습니다. 기초 지식이 좋은 조슈아. 네. 제가 선택한 답은 C였습니다. 이건 왜 하냐면 ATM의 약자가 At The Moment거든요. ATM을 그 순간에 돈을 빨리 뽑을 수 있는 At The Moment요? At The Moment. 알겠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뽑을 수 있는 그 용도를 쓰이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 약자였어요. 머니가 안 들어가고 모먼트가 들어가요? 그냥 At The Moment. 그냥 그런 느낌으로 네. 날카로웠어요. 날카로웠어요. 맞혔어 안 맞혔어요? 맞혔습니다. 라이어에서 탈락하겄네. 신호 씨 뭐 고르셨어요? 저 라이어 골랐습니다. 라이어 골랐어요. 아 그래? 마치 ATM의 After Moment가 저한테는 울트라 레귤러 루프타처럼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즉석에서 만들어냈다. 그 수준이야. 절대 그 수준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조시아 씨. 무엇이 정답이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고른 정답은 C.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E. 영국이었습니다. 예스! 라이어. 라이어 라이어? 헤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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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그러면 라이어 라이어? 라이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호하는 챌린저들이 많이 계신데요. 결과는 여기서 굿보이를 하신 분이 세 분 이상 있으시면 조시아 씨는 또 통과합니다. 굿보이 한 사람? 나. 굿보이를 한 나.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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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보이를 모르는 도견민규 D8 우와 또 통과야? 굿치 굿보이를 몰랐기 때문에 에이 빠래 문제를 틀렸음에도 또 한 번 통과합니다. 와 아니 스테이지 4까지 가는 거야. 와 대단한데요? 조슈아 게임인데 조슈아 게임? 라이어 게임. 야 과연 다음 문제 도전하실 건가요? 과연 그의 선택은? 에이 조슈아는 스탑하지. 오 조슈아 게임인데? 간이 간이 콩알만 해서 스탑할 수밖에 없어. 조슈아 여기서 스탑하시면 총 별 6개를 가져가는 겁니다. 주니한테 양복하겠습니다. 아 스탑을 스탑하겠습니다. 와 잘했다. 총 별 6개를 리액트하겠습니다. 별 6개 많이 드는 거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굉장히 흥미진신해지고 있는 라이어 라이어. 세 번째 장마자 문준이 오 뭔가 오늘 젠틀하신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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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 안 들리나 봐요. 자 문제 갑니다. 중국어 바어는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또 바어 어떻게 되죠? 이거. 뭐야 뭐야 명화 어? 바이지. 뭐야 뭔데? 이거 내가 얘기해도 돼? 얘기해야지. 우리끼리 비벼야 돼. 가르쳐야 되는데. 아 D야. D? D 아니야 D. D. 어 뭔가 세윤 씨 아시는 눈치인데요. 네 저는 어 알다시피 저는 중국어를 좀 배웠고요. 잠시만요. 고르고 얘기하시죠. 네. 우리가 이런 말 하면서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말을 좀 아끼는 게 침묵하겠습니다. 몰랐나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어 아시는 멤버들 좀 몇 명 있어서 그래서 제가 D 선택했습니다. 오 D. 그리고 복보에요. 자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준이요. 준이요 혼자만 이해했으면 모를 수 있는데 영호도 알고 디노도 알아가지고 오 운준이 씨가 선택한 정답은 D. 정답은 바로 네. D였습니다. 굿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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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원 굿보엇을 눌렀게 되면 모두가 별을 획득하고 운준이도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드디어 하나를 받았다. 드디어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도 같아요. 자 다음 라운드 도전하시겠습니까? 가겠습니다. 아 도전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다음 주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아닌 것은? 도끼. 도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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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겨울에 뛰어다니잖아. 도끼 도끼. 도끼.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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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헷갈린다. 다람쥐가 뭐지? 헷갈린다 이거. 다람쥐. 다람쥐가. 조토리 먹는 애. 조그만한 애. 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비. 그렇죠 그렇죠. 단침없어 솔직히 겨울잠 뭐. 왜냐면 겨울에 당상하면 다람쥐가 뛰어. 아. 다람쥐가 그 겨울에 음식을 모으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 본인 선택한 점점 정답은 무엇이었나요? 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C입니다. 개구리. C다. C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보화입니다. 너는 라이어야. 라이어야. 진짜. 잘 생각해봐. 공. 100% 겨울알. 잣는 동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리역을 봤을 때 다루는 동물 뭐죠? 개구리에요. 아. 외형이 다른 동물.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거요. 가닥쥐도 안 돼. 가닥쥐도 안 돼. 가닥쥐도 안 돼. 자 챌린저 분들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람쥐가 겨울 때 먹으려고 그거를 모아 놓지. 모아 놓지. 그래서 안 자. 다람쥐가 안 잔다고? 어 안 자지. 자. 다람쥐? 토끼가 안 자. 어? 토끼 겨울에 뛰어다녀. 아람쥐, 겨울알, 음식을 모여서 나무 안에 그런 습관이 있어요. 어쨌든 토끼 겨울에 뛰어다녀. 겨울에 뛰어. 자 그럼 정답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퀴즈 수하고 있어요. 정답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라이어예요. 라이어. 준 씨가 고른 답. 씨 개구리였습니다. 어쨌든 문준이는 라이어야. 그러나 정답은 토끼구나. 토끼가, 토끼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쉽다. 문준이 씨는 북보이였습니까? 라이어였습니까? 저는 라이어였습니다. 라이어였. 잘 봐요. 그건 내가 본 거 봐. 봤어. 진짜 봤다니까? 아니 그 겨울이 아니었나 보지. 겨울이 아니었나 보지. 겨울이 아니었나 보지. 모든 챌린저가 라이어를 선택했으므로 와우. 문준이 씨는 상압되고 모든 별이 소진됩니다. 아 아쉽다. 예예예. 라운드를 도전하면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참가자. 권순영 씨. 아 아. 예. I'm always ready. 권순영 문제 가겠습니다. 자 서울시 간선 시선 버스의 성인 요금은 2023년 8월 12일 기준 문제 풀어주세요. 항상 카니발 타고 다니는 네가 이걸 알겠습니까? 알아. 저 형 최근에 버스 탔잖아. 이거 문제를 개인에 맞춰서 내는 거 같아. 맞아 맞아. 그런 거 같아. 근데 나는 왜 오국밥 나왔냐. 아 아무리. 본인이 선택한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정답을 C로 선택했고요. 저는 굿보입니다. I am a good boy. 네. 아 그러면 정답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저는 맞았습니다. 제가 여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버스를 5,000원 내고 탔습니다. 5,000원 내고 탔다고요? 5,000원 주고. 그랬더니 거스름돈을 100원짜리 3,500원을 받았어요. 아. 왜 이렇게 뻥 같지? 권수령 씨. 제가 형도 냈어요. 분명 카드를 찍었어요. 아니야 호시 사진 있어. 형도 냈었어. 그래서 위버스에 올렸잖아. 아. 오히려 그런 경험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거짓말하실 수도 있어. 과연 호시 씨가 받은 나머지 개수를 세어봤을까요? 35개를. 호시 씨가 그때 갔을 때 남향주로 가셔서 그랬나 보다. 어? 라이어일 수도 있겠네. 마녀다. 마녀다. 잘 가람마. 그게 가는 기회가 있으니까. 호시야. 호시야. 침을 바짝바짝 바르지 마. 내가 그랬어. 물 마셔. 밑에 물 있어 호시야. 호시야 밑에 물 있어. 네 저는 뭐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 있습니다. 나랑 행동이 너무 비슷하잖아.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런 요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릴 때 막 300원 내고 700원 했던 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300원이요? 조슈아 씨. 뭐를 골랐죠? 라이어. 오. 오. 그러면 민규 씨 뭐 골랐습니까? 저 라이어 골랐습니다. 오. 민규 씨도 라이어로 골랐습니다. 뭔가 믿음이 안 가요. 아 믿음이 안 간다 그냥. 아 그냥 믿음이 안 간다. 아 그냥 믿음이 안 간다. 그냥 믿음이 안 간다. 가겠습니다. 권순영 씨가 선택한 정답은 C였고요. 이 문제의 본래 정답은 C였습니다. 와. 진짜요? 저는 버스를 타고 경복궁을 갔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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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영 씨는. 앞에.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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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씨. 정답은 버논. 비에잇. 도겸. 와. 홍수영 씨. 이렇게는 스탑에 획득합니다. 아. 굿보이, 굿보이. 인정. 다음 라운드. 도전하겠습니까? 도전을 즐기는 췌. 문제 주세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 우리말로는 현재를 즐겨라 이거는 모를 수가 없지 않나? 카르페 디엠이야? 카르페 디엠 맞아 난 혜림쌤 때문에 알아 혜림쌤 타투가 카르페 디엠 오 지금 챌린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문제가 나왔다 제가 선택한 정답은 D입니다 오 D요? 메멘토머리? 메멘토머리요? 맞혔나요? 저는 굿보입니다 맞혔냐고요 정답은 저는 맞혔습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네 저희 혜림쌤 여기 알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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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이 그거예요 혜림쌤의 타투가 그 뜻이 A일 거예요 그 뜻이 A예요 그 뜻이 A인가요? A예요 굿보우 하하하하 그 뜻이 카르페 디엠 아 그렇네요 네 아니야 아니야 카르페 디엠이에요 카르페 디엠 자 카르페 디엠 아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긴급상황 있습니다 권순영 씨는 지금 물을 파괴하셨어요 아 제가 포괴했어요? 물 숙지를 못하셨습니다 제가 라이어다 이거는 모를 수가 없지 않나? 그리고 저는 굿보입니다 맞혔냐고요 정답은 저는 맞혔습니다 맞았다고 했구나 아 맞았다고 해요 근데 맞힌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 멍청한 자식 권순영은 여기서 권순영은 여기서 탈락 아 룰 이야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새로운 그림이에요 새로운 그림 룰을 숙지 못했으므로 탈락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참가자 가겠습니다 전원우 네 굉장히 세븐틴에서 기초 지식이 높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멤버죠 네 과연 그게 진실일지 오늘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렛츠고 다음 주 2022년 항조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총폭으로 채택되지 않은 게임은? 근데 배탈그라운드 모바일이 들어갔네 배탈그라운드 모바일은 아육대에서 한번 채택이 된 적이 있죠 아 진짜? 네 골랐습니다 아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부렸어요 역시나 게임의 일각연에 이탈하는 본인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저는 C 스타크래프트를 골랐습니다 스타크래프트요? 네 제가 이제 게임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스타크래프트는 좀 더 너무 옛날 게임이라 이번에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C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맞습니다 C 맞았어요 스타크래프트가 인기가 요즘 그렇게 없나? 2022년이잖아 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옛날에 스타크래프트가 짱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22년이니까 오케이 믿어볼게요 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C 스타크래프트가 맞았습니다 굿보이 굿보이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원우는 굿보이였고요 버논씨 뭐 하셨죠? 저 라이어였습니다 왜 라이어를 선택하셨습니까? 어 그냥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될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굿보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버논씨 제왕 모두가 스타 가져가고 원우는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과연 다음 라운드 도전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렛츠고 스테이지 2 문제 해주세요 한국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는? 경우보이지 그치 근데 저 저렇게 당연한 걸 저렇게 넣어놓는다고? 맞지 맞겠지? 그러니까 나도 그게 너무 당연해서 모르는 걸 이용해서 그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원우 형이 절대 모를 거야 저 집돌이에요 원우는 길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게 간 거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원우 집이 그쪽인데 어 지금 챌린저들 사이에서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데 원우의 표정을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좀 긴가민가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네 골랐습니다 저는 D 경북 고속도로를 골랐고요 그리고 정답이 맞았습니다 과연 이 말이 진실일지 거짓일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굿보이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어 감히 예상하신다 왜 감히 예상하시죠? 어 제가 왜 감히? 감히 제 감히? 그런 거 같아서 감히 아 좋네요 재미없는데 뭔가 괜찮네 결과가 나왔고요 원우가 골랐던 답은 D 경북 고속도로였습니다 이 문제 원래 보는 정답은 D 아 경북 고속도로가 맞았습니다 감히 제 감히 맞았네요 저 굿보이상 네 굿보이입니다 귀여워 굿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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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호씨 뭐 하셨죠? 혼자 놀라셨거든요 지금 저는 라이어 했습니다 아 라이어 아 진호는 라이어를 골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겼죠? 아 왜냐면 저는 이제 집이 군산이에요 아 익산 군산이라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많이 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정답이 서해안인 줄 알고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노를 제외한 모두가 굿고 아 저만 그랬어요? 다 같이 점수 많이 얻으시죠 아 좀 네 아쉬운 그런 결과물이네요 원우 형은 라이어라이어가 아닌데? 원우 형은 트루트 트루트인데 원우 형은 전부가 올라? 다음 라운드 도전하십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별 3개짜리입니다 이제 자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활약한 인물과 그 사람이 공헌한 분야를 표현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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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어 라이어 이거 어렵다 네 골랐습니다 원우 씨가 고른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무선 마이크를 골랐고요 네 비무선 마이크 틀렸네요 틀렸다 진지한 거 같은데? 솔직하시네요 아니야 솔직한 인척을 라이어야 아 그래? 아니 난 이번에도 솔직한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잘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굿보이를 골랐어요 맞아요 아 가기 나가기 싫어 네 이 상황에서 호시는 무엇을 골랐습니까? 저는 굿을 골랐습니다 아 굿보이를 골랐군요 제 감히 네 감히 굿으로 계속 굿보이 버논 씨 버논 씨 그러면 뭐 골랐죠? 전 라이어 골랐습니다 오 상반된 결과 버논 라이어 골랐어요 이유가 뭐죠? 정직한 컨셉을 이용하는 라이어 같아 보입니다 오 한 번 꺾었다 저도 버논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이쯤에서 한 번 꺾었다? 원우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쯤은 이제 거짓말을 쳐도 된다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 의미로 원우는 무엇이었나요? 굿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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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네요 오 비부전 마이크를 불렀다 굿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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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보이였 오케이 버논아 라이어는 3명이면 통과였는데 라이어를 선택한 사람은 2명이 전부였습니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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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버논은 여기서 아쉽네요 탈락하게 되면서 가호를 폐수당하게 됩니다. 자, 바로 달려가죠. 다음 장마다, 명호. 명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지 1. 이거 거의 명호 난이도 문제 아닌가요? 고잉 몬프링송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는? 왜 놀라죠? 아예 모르죠? 그러니까? 제작진이 얼마나 멤버들을 관통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문제입니다. 잠깐, 저희 멤버들은 최대한 조용히 하고 있읍시다. 최대한, 어디 한 번 봅시다. 어디 한 번 봅시다. 다음에도 기대되는 거인세. 네, 머릿속으로 가사를 되뇌어보는 D8. 아, 문제 이거 되게 웃기다. 이 간단한 게 얘한테 나오니까 진짜 웃기네. 저는 했습니다. 어, 했다. 어? 과연 뭘 했을까요? 귀 빨개졌습니다. 저는 A 선택했어요. A 골랐나요? A? 네. 정답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어, 한 번 말해봐봐. 틀렸어요. 틀렸어? 그렇겠죠. 에이, 시간을 골랐고. 틀려. 개꿍벌이다. 개꿍벌이다. 야, 명호야. 너 너무 하나야, 이거. 고생했어, 들어와. 고생했어. 3, 4년째 하고 있네. 자, 정답을 그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원래 정답은 바로 C,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D8은 A, 시간으로 틀린 굿보이고요. 저는 굿보이로. 굿보이로. 굿보이. 굿보이. 너무도 깔끔하게 탈락해봤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자. 민규 화이팅.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민규 씨. 각오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오케이. 컴온. 한강 날이 좀. 자전도 도로가 없는 도로가. 내가 알아야 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평소에 민규 씨는 라이딩을 좀 잘하기로 유명하죠. 마포, 마포가 없는 거 같아, 마포. 무슨 근거로? 어? 무슨 근거로? 올림픽 대교 있고, 한국 대교 있고, 마포 대교 있어. 가봐. 정확히 기억해? 대박이다. 올림픽 대교 있어? 마포 대교 있고, 마포는 네가 건넜었잖아. 마포 대교. 마포 대교. 마포 대교, 마포 대교. 형. 마포 대교다, 마포 대교. 나도 마포를 생각하는데 마포 있다는데? 마포 있다고? 마포 있어? 마포 있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한강 다리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 선택을 완료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민규 씨가 고른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A, 마포 대교입니다. 들렸습니까? 라이어라이어라이어라! 너 자전거 그렇게 타는데. 정답은 맞았습니다. 맞았습니까? 네! 우 fres 우우우! 아무튼 미쳐주지 않네요. 정답을 맞혔으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올림픽 대교, 한강 대교, 반포 대교 다 가봤습니다. 아, 가봤어요? 근데 유일하게 안 가본 도로가 이제 마포대교였습니다 아 직접 라이딩을 다 타봤다 네 다 건너본 다리들이어서 가본 데는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있죠 다 있죠 그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한강 다리 중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는 바로 C 올리빙유에서 대교였습니다 올리빙유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네 그럼 민규는 라이어였습니다 라이어였습니다 국보이가 세 명이면 올라가게 되거든요 야 국보이 한 애가 있어? 버논씨 뭐 했어요? 굿보이였습니다 굿보이요? 굿보이 또 있어? 디노씨 뭐 했습니까? 굿보이 했죠 굿보이가 한 명만 더 나오면 다음 라운드 진출을 합니다 정말요? 한 명만 더요? 두겸씨 당신은 굿보이를 했어요 저는 라이어였습니다 너 왜 나한테 너한테 뭐 했나? 마포대교 정답 맞다고 아 믿었어 호시씨 당신은 굿보이를 했죠? 넌 라이어였아 나머지 분들 중에 굿보이가 한 병이라도 있으면 다음 라운드 진출할 수 있는데요 안 돼 있어? 안 돼 안 돼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자 다음 도전자 도겸씨 바로 스테이지 1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그거 모르고 해주셔야 돼요 라이어 굿보이를 정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네 굿보인지 라이어 할지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탈락 아닌가요? 어차피 정답은 말해야 되는 거니까 고르시면 돼요 지민이자 아직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 예 골랐습니다 예 예 골랐습니다 예 예 주시면 됩니다 제 배 아시죠? 막걸리 아니 그러니까 막걸리를 뽑았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맞았어요 막걸리가 여러분 제일 카로리가 높은 거 너무 당연한 거 아시죠? 저는 당연하다 해서 눌렀거든요 막걸리 흔들면 그 안에 있는 아시죠? 그 안에 뭐가 있죠? 액 있잖아요 고채도 있고 탄산? 껍데기 그런 것들 이제 와인 맞겠지? 와인 맞겠지? 난 막걸리로 생각하는데 약간 맥주 소주랑 맥주랑 둘 다 들으면 맥주야? 근데 이제 맥주 한 팀과 소주 한 병만 들으면 100ml 기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를 수 있지 아 그렇네 예 그런 것들 이제 그리고 발효 발효주라 하나요 막걸리? 발효주의 차이가 아니야 근데 와인도 포도로 안 들어서 제 말을 듣고 있을 밖에 없지 대신 모두가 판단을 네 가시죠 넌 라이어야 넌 틀렸어 제 배가 막걸리 아니 그걸 갑자기 걱정하고 제가 봤을 땐 좀 당황해서 굿을 누른 것 같습니다 라이어 누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선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100ml 기준으로 했을 때 칼로리가 가장 높은 술은 정답은 바로 A 와 나 라이어였는데 도겸 씨가 선택한 정답은 D 막걸리였고요 네 정답이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도겸 씨는 라이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굿보이가 세 명 이상이면 도겸 씨는 정답을 틀렸음에도 다음 라운드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과연 굿보이가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이 거짓말쟁이 호시 형은 굿보이 했을 것 같은데 더 굿됐습니다 떨리지 지금 되게 떨려 뭔가 통과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원우 씨 원우 씨 뭐 골랐습니까? 저는 라이어였습니다 아 저는 라이어였습니다 저도 라이어였습니다 오 조슈아도 라이어 지금 지금 기세가 라이어가 많이 있는 느낌이에요 굿보이가 나와야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데 정하니 형은 뭐 했습니까? 굿보이 했습니다 오! 오! 어 오 진짜? 두 명이야 지금? 아 좋습니다 막걸리 진짜로? 탄수화물이 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도수가 낮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습니다 나 통과할 거 같아 오! 오 뒤에 있으면 뭐 눌렀죠? 동양고 벌 staged 맥해에 대해서 도겸 씨는 정답에 틀렸습니다 굿보이 only 직속 blacks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합니다. 자 문제 가겠습니다. 스테이지 2. 자 다음 중. 세계 출퇴근과 사이에. 이런 거 왜 도겸이 멘트 되냐고. 정말 우리 제작진들이 진짜 나빠요. 왜 도겸이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죠?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겸이가? 도겸이가 압니다. 도겸이도 이 문제 압니다. 몰랐습니다. 문제를 풀었습니까? 네 저는. 마추픽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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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마추픽츄를 뽑았고요. 정답입니다. 왜 웃으시죠? 아니 왜. 감독님께서 뒤에서 웃으시는데 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마추픽츄. 저 중에 제일 그나마 나은 게 마추픽츄였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확신했던 게 마추픽츄여서. 정말요? 그걸 유일하게 확신하셨어요? 잘못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세계 7대 부가 사이에 왜 마추픽츄가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유를 사회자님께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상한 사회자님이네. 왜 이거 지금. 난 참가자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지. 내가 사회자님이랑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두겸 씨 고생 많았습니다. 네. 어떻게 4개 중에 골라도 그걸 골라요. 마추픽츄가 뭐예요?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하지 않는 것은? D. 피사의 사탑이었습니다. 아 간대인데 저기. 챌린저분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무엇을 했는지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라이엇!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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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저게 너무 귀여워. 마추픽츄가 다 알고 있었구나. 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형 몰라? 몰라 몰라. 바로 이제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다음 참가자. 버논. 생각보다 버논 씨가 또 좀 주식이 많은 느낌으로 일을 가지고 있는 멤버 중 한 명입니다. 아 잘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스테이지 1 문제 주세요. 꼬러기 탐구 생활. 아 네. 두 종목 나오죠. 영화 시리즈. 반지의 제왕. 원작의 작가는. 원래 알고 있는 버논이의 이미지라면 이걸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버논이가 반지의 제왕 좋아할 거예요 아마. 이걸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확실히. 나는 B. 톨킹 같은데? 나도 B 같아. 나 톨킹을 들어봤어 이름을. 톨킹. 나 이름을 톨킹을 들어봤어. 저는 지금 저 정답을 지금 확실하게 알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우연치 않게 반지의 제왕을 유튜브로 원작자 그거를. 그래요? 아. 역시. 버논이 이거 알아. 버논이 알아. 그냥 굿보이를 넘어가면 돼. 그래서 버논이가 뭘 했을 때 저는 굿보이인지 라인한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잘 냈네요. 이거 모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골랐으면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제가 고른 답은 B. 톨킹입니다. B. G. R. 톨킹. 톨킹이요? 톨킹. 저는 틀렸습니다. 어? 어? 톨킹을 골랐는데 틀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톨킹을 골랐는데 틀렸다고? 아니 네가 모르는 걸 수도 있잖아. 톨킹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형이 아는 게 톨킹인 거야? 나는 톨킹을 알고. 아니면 톨킹이 맞는데 얘가 라인을 골랐네. 근데 정답을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됐나 그랬어. 아니 정답은 말한 거지. 자기가 톨킹을 고르게 한 건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는 거짓말을 해. 난리 오네. 난리 오네. 재밌게 하고 싶어서 했네. 사실 제가 반지의 제왕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지만 원작의 작가 이름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원작의 작가까지는 사실은 몰랐다. 제가 아까 호시가 되게 자기 막 유튜브 막 거기서 봤다 이래가지고 제가 바로 작가 이름을 물어봤거든요. 예. 거짓말이야 라고 하던데요. 진짜. 아니 형. 왜 저러는 거야. 거짓말은 어떻게 그렇게 씹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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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두나마 깜빡하다고 하던데. 옛날부터 그랬어. 아니야 진짜 잘하는데. 호시 씨. 어제 유튜브 뭐 봤어요? 눈물의 여왕 봤어요. 하하하하. 반지의 제왕 말고 눈물의 여왕을요? 눈물의 여왕. 하하하하. 반지의 제왕 말고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을 보셨군요. 하하하하. 그럼 바로 정답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원작의 작가는 바로 B.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번호 씨는 쿨킨을 맞췄음에도 틀렸다고 얘기한 라이어였습니다. 우와. 작가는 A. J.K. 롤링. 근데 모두가 이 말이 라이어라고 거의 다 확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분 빼고. 호시 씨. 하하하하. 왜 눈물을 눌렀나요? 저희 눈물의 여왕. 아니 눈물의 여왕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의 여왕. 저는 저 친구의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아 진짜 모르는 줄 알았다. 네 아니네요. 나머지가 다 라이어였기 때문에 다음 훈련 진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별을 획득합니다. 오케이 도전하십니까 스테이지2? 어 갑니다. 아 정답을 맞췄으니까 가는구나. 그치 정답 맞히면 무조건 가니까. 가겠습니다. 스테이지2 문제 주세요. 네 다음 문제. 인간의 지문과 매우 유사하여 범죄 현장에서 5인될 수 있는 동물은 A. 코알라. 아 나 이거 알아. B야. 맞아. 원숭이 아닐 거 같아. 침팬지 아니야? 어 맞아 맞아. 그냥 이거 다 알 거야. 이거 다 알아.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네 전 D. 원숭이 골랐습니다. 원숭이가 골랐다고요? 네. 오. 원숭이 맞습니다? 질문입니까? 뭐라고? 맞습니까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냐고. 저는 원숭이를 골랐는데 네. 답이 침팬지였습니다. 틀렸습니다. 왜 원숭이라고 생각했죠? 그냥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굿보이 굿보이. 굿보이. 이번에 되게 솔직했네. 굿맨. 매너 맥스 맨. 유 밴맨. 매너 맥스 맨. 자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모가 매우기 위해서 범죄 현장에서 5인낼 수 있는 동물은 바로. 침팬지. 오. 침팬지. 오. 오. 코알라였습니다. 코알라를. 오. 오. 나 맞혔다. 아 나 코알라를 생각했었는데. 나 맞혔다. 그리고 버논 씨는 디 원숭이를 골랐었고요. 틀렸지만. 헐. 정답이. 와. 침팬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요? 어? 모두가 굿보이를 골랐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모두가 속았기 때문에 버논 씨 혼자별을 가져갑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게임 룰을 가장 이해를 잘한 참가자였습니다. 와. 대박이다. 다음 문제. 도전합니까? 도전하겠습니다. 오. 바로 가겠습니다. 오. 오천론권. 집회에 있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포도 먹고 싶다. 포도. 난 키위. 아. 골드 키위. 아 맛있겠다. 타이자님 혹시 저희 뭐 퀴즈 풀 때 과일 같은 거 없나요? 아. 여기가 거의 과일 가게입니까? 지금 챌린저 쪽에서 정적이 있는 것으로 미뤄보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버논 씨가 선택한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배를 골랐습니다. C. 배를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답을 맞췄습니다. 오? 배. 근데 배 맞는 거 같아 뭔가.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배. 그림으로 그린다? 쉽지 않습니다. 배인지 사과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림으로만 그리면? 그거 아닐까요? 그 동그란 배 말고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배 있잖아요. 돛단배가 그려져 있는 건 아닐까요? 버논 씨 씨 배를 고르고 맞추셨는데 어떻게 알고 계셨죠? 차례상, 제사상에 올라가는 과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서 문화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배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 원권 지폐에 있는 과일은 배 맞는 거 같아. 아 수박이야? 수박이었습니다. 라이어야? 역시 넌 라이어였어요. 이렇게 되면 국보이가 3명 이상만 있으면 또 다음 라운드 진출이 나왔는데 국보이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정한 씨는 뭐 했습니까? 국보이 했습니다. 정한 씨는 국보이 했죠. 준 씨 뭐 했습니까? 국보이. 벌써 국보이가 2명이 나오죠. 두피 골라. 민규 씨 뭐 했습니까? 국보이 했습니다. 좋아, 잘한다. 1호. 번호 씨는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이고요. 도겸 씨 뭐 했습니까? 핸섬보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국보이를 눌러버렸습니다. 아, 톰보이 할 거라. 예, I'm being a town boy. 아, 톰보이 할 거라. 대단한 투데이를 가졌어요, 번호 씨. 다음 라운드 진출 합니까? 안 합니다. 아, 역시 박수 칠 때 떠날 줄 아는.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신비를 진짜 잘하네. 적절할 때 스탑 잘했어요. 진짜 잘했다. 드디어 올 때가 왔군요. 어, 다시 해야겠다. 드디어 올 때가 됐군요. 아, 드디어. 주차리가 왔어요. 여러분, 저 포커페이스 잘합니다. 조심하세요. 예, 얼굴 빨개지셨습니다, 지금. 스테이지 1 시작하시죠. 스테이지 1. 전라도 방언인 세 때의 뜻은? 이건 바로 알제이. 이건 바로 알어. 바로 알아라. 알라도 사람이니까. 골라셔. 쟤 틀렸어. 이 방언이라는 것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르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 맞아. 저도 부산 사람이지만. 진이 형 근데 전라도 방언 잘 모르는 거 같은데. 표정 방언. 표정 방언인 거 같은데. 전 정답을 C나사라고 했고요. 정답이었습니다. 아, 전라도 사람이 얘기하는? 여러분, 저 전라도 토박입니다. 군산에서만 8년, 익산에서만 4년을 산. 총 12년을 살았습니다. 설득력이 있는데? 그럼요. 그럼요. 내가 봤을 때 찍었는데 맞아서 기분이 좋아 지금. 여러분들 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좋습니다.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나사. 열쇠였습니다. 그렇지, 역시. 그리고 C나사로 정답을 맞췄다고 얘기한 디노 씨는 라이어였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막내를 믿었던 굿보이들이 있었나요? 막내를 믿었던 굿보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8년, 익산 살고 이거 다 거짓말이었나요? 다 거짓말이죠. 조시아 씨, 뭐 했죠? 저 라이어였습니다. 아, 왜 라이어라고 생각했죠? 설명하는 거 듣고 아, 이건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네, 서운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민규 씨 뭐 했죠? 저 라이어였습니다. 다신 안 봅니다, 당신. 안타까운데요. 도겸 씨! 그런 의미로 뭐 했습니까? 저는 굿보이였습니다. 오, 왜 굿보이였죠? 저는 얘를 믿었으니까요. 오... 과일 먹으러 가시죠. 둘이 사죠. 고기 좋죠. 소고기. 소고기 좋아요. 역시 막내를 믿어주는 형들도 있다. 원우 씨 뭐 했습니까? 저는 굿보이였습니다. 오! 올라가겠다. 너희 형은 뭐 안 사주나요? 아니, 괜찮았어. 넌 그럴 줄 알았어. 저 다음부터 라이어만 하겠습니다. 춘 씨 뭐 했습니까? 춘 씨 뭐 했습니까? 저 굿보이였습니다. 아, 올라가네. 아... 우와, 대박. 우와, 승훈아, 승훈아. 승훈아, 승훈아. 저희가 세 명이 납니다. 나머지 분들은 라이언을 골랐습니다. 다음 라운드 도전하십니까? 아, 그럼요. 바로 가야죠. 도전합니다. 세이지2. 문제 주세요. 네, 어, 이 대형 마시멜로. 이것의 이름은? A 마시멜로. 마시멜로 같은데요? 마시멜로 진짜 웃긴다. 근데 마시멜로라고 써있으니까 진짜 마시멜로처럼 보이기도 하고. 배고프다. 네, 골랐습니다. 네, 골랐습니다. 네, 정답 얘기해 주면 됩니다. 네, 정답. 볏지 필름. B를 선택했고요. B, 볏지 필름. 맞혔습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아...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쟤는 구라쟁이에요. 어? 방금 마피아 걸렸을 때 표정이 나왔는데요? 저요? 마피아 걸렸을 때 표정이 어땠죠? 어,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데요? 아유, 빨개지긴요. 완전 하얘지고 있습니다. 아, 안타깝군요. 아, 지금 당황했네요. 아, 물을 마시네요. 어, 목말랑 감아요. 여러분 놀라세요, 이러시면. 놀라세요? 놀라세요. 놀랄게요. 놀았어요. 아이고, 참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정답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 국보 스타일리지였습니다. 국보 스타일리지. 좀 더 맞췄다고 얘기한 디모씨 라이어였고요. 라이어였고요. 재미난 건. 어? 국보가 있어요? 국보가 있습니다. 와우! 국보가 있어요? 번호 씨. 네. 왜 국보이 누르셨죠? 굉장히 태연해 보이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아, 오히려 반대로 그 모습이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모두 라이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안녕히 가세요. 고생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을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기대 언제 들어가. 기대 언제 들어가는데. 언제나 기대하는. 어쩜 이렇게 시간이었나. 시간이 들어있어. 언제나 기대하는 고잉. 언제나 기대하는 고잉. 언제나 기대하는 고잉.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고잉.